으쌰으쌰! 준비됐어요! 힘든 싸움이었네요 수련이 부족했나? 망했네요 흠! 가볼까요? 약 보다간 큰일 난다구요 아, 조금 쎘나요? 아이고 아... 아파! 저 아라한, 상대에 대한 예는 갖춰드리죠 에헤헤헤 열을 갖추지 않은 분들에겐 자비란 없습니다 하아... 헉! 엄마! 아라, 청전합니다 상황 종료인 것 같네요 이 정도는 충분하다구요 이렇게 치다니 크... 복수할 거에요 제 수련의 성과를 보여드리죠 강해지기 위한 길은 끝이었군요 강해지기 위한 길이